장기 중학교 한 학생이 관계대명사 송을 랩 혹은 힙합 이런 느낌이 드는 음성변조를 했어요. 그래서 아 이거 어디서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제가 늘 쓰던 효과적인 음성변환기 이 앱에서 썼다는 거예요. 그 중에 어떤 노래가 들어있는 노래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. 여기 있어서 쭉 내려가서 저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썸머 리듬 여름 리듬 이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. 그 밑에 신스웨이브 코드 일렉트리파잉 비치 이거 3개는 제가 써보질 않은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최신 효과적인 음성변환기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. 잠깐 들어보면 그런 대로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. 어느 선생님께서는 힙하다 힙하다고 표현해 주셨어요. 신스웨이브 도 비슷한 느낌 음성변조는 요즘 아이들 그 재미 코드에 워낙 잘 맞는 것 같고요. 일렉트리파잉 들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약간 디스코 흥이 나네요. 확 좀 힘이 나네요. 네 이건 전진한 세상입니다. 효과적용 음성변환기 필수 시스템이죠. 강력히 추천합니다. 감사합니다